1380년 9월 8일 아침 굴리코보에서 모스크바가 이끄는 루스군이 몽골군에게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중요한 전투 중의 하나로 모스크바가 러시아에서 미래 수도로 갑자기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 갈등하던 공국은 처음으로 모스크바와 힘을 합쳐서 같은 적과 맞섰습니다 이제 많은 루스 공국들이 본인들을 하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은 이 전투의 기억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모스크바의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대공은 루스의 여러 공국을 이끌어 몽골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반면에 몽골 황실에게는 굴리코보 전투에서의 패배가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금장 칸북의 지도자는 젠기스 칸의 후예의 손에 축출되었는데 이 후손의 이름은 토크타미시였습니다 토크타미시는 모스크바가 이끄는 루스가 일으킨 반란을 눈감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토크타미시의 금장 칸국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출발했죠 몽골의 분노에서 벗어난 지도 무려 한 세계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었죠 토크타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성문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온 드미트리공과 루스 동맹군은 도시의 요새화된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모스크바의 성벽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도가 무자비한 금장 칸국의 군대에 대항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모스크바족은 이미 도시에서 수많은 몽골의 공격을 경험했고 칸군의 군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모스크바를 요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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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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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근처 정착지에서 살던 난민이 모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의 튼튼한 돌벽 뒤에서 몽골군의 공세를 벗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의 튼튼한 돌멸기 그들은 모스크바의 튼튼한 돌멸기 도착했습니다. 시작! 이제.. 저 일을 위해.. 저 일을 위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일을 위해.. 일을 위해.. 일을 위해.. 일을 위해.. 저 멀리 지평선에서 몽골군의 천둥 같은 북소리가 들려오자 드미트리는 영토를 지킬 군사를 집결시켰습니다. 성벽이 뚫린다면 도시도 참혹한 운명을 막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회에 가겠습니다. 이제 기회에 가겠습니다. 성벽이 뚫린다면 도시를 해야 합니다. 성벽이 뚫린다면 도시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가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어디서 정보고 계십니다. 지킬 후에 집중합니다. 어깨가 생긴 해. 또 다른 기회가 빼면 도시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 시! 몽골의 횃불은 모스크바의 나무 성벽을 단숨에 삼켜버렸고 이제 드미크리를 지켜줄 것은 오래된 돌 성벽뿐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괜찮은데, 이곳이 많은 철도도는? , 그곳은 많은 철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철도는? 올라오고, 이곳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역시대 marine의 부자 invented 군야 자닌의 счастье 이곳에 매우 계속됩니다 그곳에 그린 차이를 향해 싸우자 가난. 보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대, выступаете доблее с тобой! 그대! 그대! 이제 confidence! 다가! 이곳에 에덴이! 이리야 대도 안 하다! 고맙습니다. 터뜨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세히 계십시오. 이곳은 러디아! 나갓 слушайте 나도! 시에 построю скоро! слушайте все! слушайте все! 시작! люд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모스크바 앞에 나타났습니다. 몽골군의 무시무시한 공성병기가 다가간 것입니다. 몽골의 전쟁 목소리가 가까워질 때, 루스도는 한국의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참여하는 공성병기가 다가간 것입니다. 전문의 시장에 대해 기사로 돌아가십시오. 기사로 돌아가십시오.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가 아파들때, 전화가 아파들때, 전화가 아파들때, 전화가 아파들때, 터뜨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에 비해 예습존의 중앙이 있습니다. 모스타바족은 몽골의 카센 공격에 맞서 용감하게 수도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스크바에 당도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드미트리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몽골군을 잡아두라고 군대에 명령합니다. 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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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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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해드리면서! оружие готов! 도ступаем! Стоп! 긴급이! 릴루! 아븨! 도ступаем! 도청해! 도ступаем! 도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미트리와 병사들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끈질기게 방어했지만 로스인은 더 버티지 못하고 적의 많은 군수에 밀려 수도를 빼앗겼습니다 토크타미시카는 도시를 약탈하고 남아있는 모스크바인들을 모조리 박살했습니다 드미트리공은 결국 고향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스인의 독립은 더 멀어졌죠 로스인의 독특은 더 멀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록은 계속 물을 gek아vos 고맙습니다